교육청에 보건교육전담보서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최근 도입의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보건교사들의 자리 내리기 시도라는 비판이 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교과목을 위한 전담보석 설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남은 본회의 심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경상북도 보건교육진흥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보건교육진흥을 위해 교육감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보건교과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자 도교육청은 특정 교과를 전담하는 부서에 설치는 전례가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리, 화학 등 6개의 과학교과는 창의융합교육 분야로 공업, 상업 등 6개의 기술교과는 직업교육 분야로 한데 묶여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 수업도 거의 하지 않는 보건교과만 따로 부서를 설치해 자리를 만드는 건 교과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는 지난주 이렇다 할 토론 없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도내 2만 5천여 명 교사 가운데 보건교사 비율은 약 2%를 조금 넘는 600여 명 정도 경북교육청은 조례안 통과로 다른 교과에서도 전담부서 설치 요구가 이어질 경우 인력 운용상의 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정도 조례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될 경우 교육감이 조례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사상 초유의 재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